놀아라 랄라라 놀아라 랄라라 놀아라 그만 놀아라 노래 연습은 청소가 끝나고 하면 안 될까? 너무 시끄러워서 말이지 청소를 내 노래 연습이 끝나고 하는 건 어때? 나 이따가 새로운 노래 발표에 있어서 지금 지금 꼭 연습을 해야 되거든 놀아라 랄라라 제발 그만 그렇지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놀아라 놀아라 랄라라 어? 뭐야? 갑자기 왜 목소리가 안 나와? 어? 친구를 위해서라면 제 배터리가 망가졌다고요? 음.. 그래용 놀아라의 몸속에 들어있는 이 배터린 평생 쓸 수 있는 배터리로 그동안은 가끔 충전만 해주면 괜찮았지용? 음.. 네.. 그랬죠 음.. 네.. 이 까맣게 변한 부분 이게 바로 망가진 부분입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노라라는 노래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크흥 노래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요 노라라의 노래 에너지는 바로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하.. 노라라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크흥 어? 노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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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딩동시 인기 가수 노라라가 도착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노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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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부터 노라라의 새 노래 발표에 킹수스TV에서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박수! 나 하트 몬드 없지만 더 멋진 기타가 있고 나 예쁜 옷 없지만 나에겐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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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노라라! 노래하리 내 목소리 다하는 날까지 노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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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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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노라라! 이발하러! 노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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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그게 노라라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라라! 말도 안 돼! 노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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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콩콩 시장님 노라라 배터리가 망가져서 그러는 거면 노라라한테 새 배터리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그게 노라라가 아주 오래된 인형이라 노라라의 배터리도 아주 오래된 종류의 배터리랍니다 같은 종류의 배터리가 있나 찾아봤지만 DD20 배터리 찾으시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배터리를 팔지 않더군요 정말 노라라라를 도울 방법이 없는 건가? 지구 평화 우주 정의! 만 지키면 뭐하나 친구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데 가만 나에게서 음악이 나온다는 것은 내 몸 안에도 배터리가 있다는 뜻인데 그래 가만 있어보자 이름이 DD20 배터리 DD20 배터리 어 똑같아 똑같아 노라라! 배터리를 찾았어! 조금만 기다려줘 노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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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라라는 왜 찾지? 단체만요 내가 아주 재미난 얘기 해줄까? 얘기? 어느 장난감 친구가 걱정이 있었지 내 친구의 배터리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서 새 배터리를 구할까? 근데 근데 있잖아 그 배터리가 자기 부츠 안에 있었던 거야 하하하하 그.. 그래서? 아니 그래서긴 뭐 잘 된거지 친구에게 자기 배터리를 주면 되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기 배터리를 친구한테 주면 그 장난감은? 그.. 장난감? 우주로! 나와라! 나와라! 지구 평화 우주 정리! 캡틴 우주로 출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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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캡틴 우주로가 음악도 안 나와? 어? 어? 불량품 아니야? 음악이 없으니 멋있지 같네 가자! 가자! 저기 가지 마십쇼 여러분! 여러분! 제발 좀! 안돼! 이렇게 되겠군 아휴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캡틴 우주로 이제 어떻게 하지? 어? 우주로! 어? 그거 배터리 아니야? 어? 그.. 무슨 배터리인데 숨겨? 그러게 보여줘 우주로 뭐야요 좋아! 주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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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20? 어? 이거 노라라배터리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 아이 그.. 그게 그게.. 우주로! 너 노라라배터리 곧 잡으려고 가져왔구나! 어? 역시 우주로는 그 누구보다 노라라를 걱정하고 있었어 친구들을 위하는 우주로의 마음 정말 멋져! 캡틴 우주로! 파이팅! 파이팅! 친구들을 위하는 우주로의 마음이라 이제 대장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다할 때다 지구 평화 우주 정의! 캡틴 우주로! 핀! 그래 그동안 배터리 네 덕분에 내가 아주 멋있게 출동할 수 있었다 고마웠다 DD20 배터리 도랄아 자 헉! 헉! 이..이건.. 하핳! 우리 스리스리스리점에 잡동사니들이 많지 않냐 내가 혹시나 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우주로! 정말 고마워! 내 노라라! 내 소박함을! 이 노라라! 이제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됐다뇨 안녕하세요 옥수수계의 넘버원 킹수수TV의 킹수수입니다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다고요 노래하라 네 맞습니다 제가 새 배터리를 얻어서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됐다뇨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를 구해준 고마운 친구가 있다고요 노래하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마운 친구를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식강님들 출발 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노라라의 배터리를 구해준 고마운 친구는 바로 캡틴 우주로였습니다 우주로 우주로 아 뭐 그런 걸 가지고 참 네 역시 멋집니다 캡틴 우주로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할 땐 바보 같은 우주로 녀석 결국 노라라한테 자기 배터리를 줘버렸고 바보 같은 우주로 녀석 도와줘요 캡틴 우주로 네 그럼 킹수수TV는 다음 이 시간에 댓글이 올라왔네요 우주로 마지막으로 지구 평화 우주 정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하 우리 수식강님들이 캡틴 우주로의 멋진 출동 멘트를 듣고 싶었나봐요 자 그럼 캡틴 우주로의 멋진 출동 멘트 출발 지구 평화 우주 정의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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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이 안 눌렸나 본데 자 그럼 음악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출발 지구 평화 우주 정의 잠깐 버튼을 눌렀는데 왜 음악이 안 나오지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 노라라 그..그..그게..그.. 음악이 안 나오는 이유가 우주로가 자기 배터리를 노라라한테 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 어..아닌데요 하하하하 우주로 우주로 몸에 배터리가 있나 없나 확인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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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주로 네 배터리 보여줘 어서! 어! 아 싫다! 아 왜 갑자기 남의 배터리를 보내고 맞구나! 네 배터리 나한테 준 게 맞아! 아니랄까 그러네! 캡틴 인수로! 지금 5억 5천만 명의 수습관님들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진실 맞습니다 제 배터리 노라라에게 준 게 맞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지만 노라라 나보다 배터리가 필요한 건 노라라 바로 너야 우리 모두는 너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한다고 아니 지구 평화 우주 정의를 위해서 출동 음악은 반드시 필요해 네 배터리 가져가 어서 싫다 나도 싫어 고집 부리지 말고 가져가 싫다니까 어서 가져가 우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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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급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서로가 조금씩 감싸줘요 난 네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안 다 줄 거야 내 너무 감정력이에요 너만 년이... 저리석은 녀석질 서로 양보하는 모습 화가 나서 못 봐주겠군 차라리... 이 배터리 네 거야 제발 좀 가져가 싫어! 절대 안 맞아! 여러분 싸우지들 말아요 우주로 놀아라 여기 새 배터리가 있습니다 어? 어? 놀아라랑 우주로 거랑 똑같은 배터리다 그래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거네 정말 정말 다행이다 그만하세요! 근데 끙끙 시장님 배터리 어디서 난 거예요? 글쎄요 아마 킹수수 TV를 보고 누군가 보낸 것 같습니다만 그 배터리... 그래 DD20 배터리 저 녀석 몸속에 들어있던 거지 뭔지? 이걸 끙끙 시장 사무실에 두고 와라 네? 우... 우와... 마녀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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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그 녀석들이 예뻐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 에이...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는 모습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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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